와라 편의점 제3화 인기 딸랑딸랑 민준아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혜연 누나 밤새는 거 많이 힘들지? 이젠 좀 할만해? 네 아직은 괜찮아요 이건 뭐야? 어제 새벽에 손님에게 선물받은 케이크인데 드실려면 드세요 정말? 너 그저께는 과일 지난주에는 도너츠에다가 아이스크림도 선물 받았잖아? 네 그랬쥬 다 같은 사람이 선물한 거? 아니요 전부 다른 사람 민준이 너 인기 많구나? 좋겠다 하하 뭘요? 이것들 모두 남자 손님들에게 받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군대 가면 비누 조심해라 결정된다 비다 맞고 겨우